bj 빅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또 수요일이 왔습니다. 수요일 아침 방송. 오늘은 조금 한적하군요. 날씨가 이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좀 추워요. 날씨가 좀 춥죠 저녁에. 그래서 아직은 완연한 여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행히 좀 괜찮은데 예 다행히 아 다행이란다. 어 감기 감기 조심해야겠죠. 조금 어 예 밤에 낮에 하고 밤에 하고 이제 온도차가 좀 많이 나니까 저도 몸살이 좀 약간 으스스해서 예 어제 어 네 바로 쓰러져서 네 바로 잠들었네요. 네 어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예 감기가 뭐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긴 하지만 예 알고 보면 우리 체온 조절을 좀 잘 못해서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 많으니까 예 여러분들도 감기 좀 조심하셔서 예 몸살 조심하셔서 예 낮밤 밤낮 밤낮 기온차 예 이런것들을 좀 잘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방송 내용은 예 월요일날 월요일날 어 그 r&d 지원 시책이라는 걸로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아 상기원 예 상기원 그리고 기정원 기정원은 원래 중소기업청 이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예 중소기업청 아 중소기업청 아 그렇지 중소기업청 그리고 상기원이 어 어떤 뭐 정책상 조금 이제 협의를 조금 이제 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하반기 기념으로 예 하반기 r&d 지원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에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에 갔다 온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예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뭐 달라진 사항들은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는데 음 주력으로 이렇게 많이 좀 음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실무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그래서 갔습니다 어 그냥 이론상으로 나와 있는 이제 이 정보 내용하고 또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또 주력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약간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뭐 실무 담당자가 와봐야 뭐 그 사람들은 실무하는 사람이지 접수하는 사람이지 뭐 평가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예 역시나 큰 기대는 안하는 게 좋아요 뭐든지 공기관의 설명에 네 어 좀 색달랐던 것은 제가 작년에 이 설명회를 갔었을 때는 상당수 질문들이 수준이 정말 수준 이하였어요 굉장히 질문하는 수준이 에 누가 누가 질문하냐 거기 이제 참여하신 이제 기업 대표님들이나 또 그 관계자 분들 이런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도 답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 설명회가 많이 있었었는데 어 이번 하반기 설명회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한 백여명 정도 보통 처음 상반기 때 설명회들 가면 보통 한 이삼백 명 이상씩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중간에 가고 또 중간에 오고 또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주차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아 또 그 설명회 듣는 데 있어서 그 교환이라고 교환이라 그랬던 이렇게 앞에 보여지는 ppt 화면 자체 보여지는 정보들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굉장히 수준이 좀 제가 일반인이 봐도 그런 수준인데 에 기업 대표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더 수준이 떨어진다고 봤을까요 근데 어 이번 설명회에 갔을 때는 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일단 이 설명회 하는 사람들 담당자 실무진들이 전에는 이제 전혀 그 실무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주로 와서 했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나름 조금 직책이 있는 사람이 와서 좀 설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래도 그 사람이 담당자이고 하다보니까 좀 더 설명회가 알찼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짐없이 우리 첫 화면 보도록 할게요 첫 화면은 늘 정실미 카페입니다 뭐 색다른 다른 점 뭐 안보이시나 네 정실미 카페 페이지가 조금 리뉴얼 됐어요 리뉴얼 돼가지고 약간 좀 더 단순해지고 네 굉장히 화려한 버전에서 조금 심플한 버전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 여기 오른쪽에 그림도 보시면 뭐 안보이시겠지만 예 이렇게 좀 여름 형태로 이렇게 조금 계절 네 계절을 좀 바꿨네요 네 아 어 정실미 홈페이지 처음 아 홈페이지란다 정실미 카페 페이지를 보시면 왼쪽에 왼쪽에 보시면 뉴스레터 투데이 코테라가 있고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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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유용한 정보 팀나누기가 있습니다 아 여기 주용한 정보 팀나누기에 아 렉이 조금 걸리네요 네 어 이번에 바뀐 내용하고 또 특별히 강조되서 강조 강조라기보단 조금 네 특이성으로 이렇게 변형된 내용을 이제 보면 여기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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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밑에 526번 526번 에 글을 보면 6월 7일날 바뀌었습니다 바뀐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일단 로그인도 해야되네요 그냥 볼 순 없네요 죄송합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로그인 네 6월 7일부로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 보시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등업 신청하기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등업 신청을 하셔야지만 이런 페이지들을 볼 수 있구요 6월 7일부로 좀 바뀐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월 7일부터 어 바뀐 내용이 뭐냐면 일단 수행과제 수가 에 기본적으로는 두 개 두 개였죠 그래서 신규 신청이 안 됐어요 수행을 두 개 하고 있으면 물론 6개월 에 넘어가시면 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감이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에 충분히 다른 사업과제들을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한적으로 이렇게 에 겹치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통 졸업인증제 사업도 라고 연계가 되어 있고 에 바뀐 내용들 이렇게 빨갛게 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보통 어 세계를 할 수 있게 하는 걸로 이제 조금 확장이 됐어요 이제 과제수를 많이 할 수 있게 아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 에 3개년 3년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3% 이상 에 업력 3년 미만은 에 그냥 1년이나 2년 동안에 평균에 r&d 투자 비중이 3% 이상입니다 50억 이상이면서 3% 50억에 1% 가 얼마입니까 5억이 10% 고 5천만 원이 4 1% 니까 1억 5천 이에요 내 r&d 투자 비중이 1억 5천 이상 에 50억 매출에 1억 5천 이상 r&d 투자 비중 되기가 에 쉽지 에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에 그러니까 한 개 더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중견 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넘어간다기 보다 중기업이죠 중기업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에 이게 정책 방향이 좀 기정한 조금 정책 방향이 에 지금 주로 거의 한 7 80% 80% 90% 가까이가 80% 정도가 에 창업 기업에게 이제 지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추세가 제 창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제 창업을 꼭 창업으로 하지 않고 에 그 기존에 있던 기업에서 조금 연 연계해서 이렇게 또 다른 업종으로 확장을 하시는 또 기업도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에게 매출액이 높으면 그만큼 r&d 투자하는 비중도 높여서 과제를 많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전년도 직접 간접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 10억 이상 대략 한 11억 12억 이상 되겠죠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도 마찬가지로 에 과제를 세 개로 에 한 개 더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만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r&d 지원 사업을 활용을 안 한다 그러면 참 바보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내부 인건비 현금 계산 기준이 또 하나 추가로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어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 기업입니다 7년이 7년 미만 기업을 우리가 창업 기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 기업의 소속 직원이나 육아 부담으로 시간 선택제 근무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 예 이런 분들은 아 현금으로 계산해서 예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요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음 아무래도 이제 여성 근로자 분들에게 조금 이제 예 여성 근로자 예 연구원은 근로자 해당이 안되지 상시 직원에 해당 안되니까 아무튼 어 여성 연구원에 대한 부분 또 어 여기 소속 직원도 되네요 창업 기업 소속 직원도 되니까 예 남성 직원도 해당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마 이제 조금씩 그 제조업 기반 위주의 이제 이런 사업들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제 아무래도 남자 직원보다 좀 여성 직원들도 또 많이 이제 상당수 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예 이렇게 확장돼서 바뀌었나 봅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기도 하겠죠 네 계속 현금으로 뭐 뭔가를 쓸 수 없었으니까 이제 기업에서 현금으로 조금 부담을 줄이면서 에 여성 직원들 물론 시간 선택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에 창업 기업을 위주로 해서 에 이런 혜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과 창업 기업에게 이제 하나씩 혜택을 조금 풀어준 것 같습니다 제한 조건을 어 여기 설명에서 또 하나 나왔던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 어떤 기업이 음 산악 과제를 하는 기업이었나봐요 산학연 과제를 하는 기업이었는데 대학 교수님에게 어 어떤 물성 실험에 대한 실험 연구 그 연구 데이터 통계를 좀 이제 뽑은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위탁 의뢰를 했는데 아 이 교수님이 다 하는게 아니죠 실질성 누가 합니까 거의 뭐 연구원들 이라고 하는 교수님 산하의 연구원들 에 그 연구원 석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취합하고 만들고 어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부분은 또 대학생들도 하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학에 의뢰를 했더니 교수님은 어 그걸 이제 연구원에게 위임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업 참여에서 위탁으로 어 그 통계를 만든 학생들은 또 대학생들이었는데 이 대학생들한테 어떤 그 사업 수행에 있어서 위탁 연구를 한 어 그 수행에 대한 어떤 수당 지수당 인건비 지급이라는 부분이 해당이 없다고 어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참 되게 어 차분하시면서 어 여러가지 또 사업들을 좀 직접적으로 지금 또 하고 있으신 또 대표님이시더라구요 근데 이런 인건비 지급에 대한 부분을 줄 수가 없어서 그 기술 자문요 라고 하는 걸로 지금 배정에서 지급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게 법규상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또 물어보더라구요 근데 어 기정원 담당자 뿐만 아니라 산자분 어디들 전화를 해봐도 이거에 대한 어 정확한 어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확정해서 말을 해주기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 그 상기원에 있는 그 담당자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담당자가 어 그 법규 관련 법령 관련해 가지고 많이 제안을 하는 그 6년차 7년차 그 정도 되는 이제 그 연구원 인데 어 법규상 봤을 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대신 이제 그 근거 사항을 제시를 하면 근거 사항을 제시를 하면 그 근거에 따라서 어 기술 자문료 지급을 해도 된다고 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없어요 내용이 근거 법 법령상 없어요 그래서 실무자에게 확인을 받고 컨펌을 받지 않으면 에 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r&d 지원 사업을 여태까지는 설명을 할 때 선정이 되는 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업비를 그 비목에 따라서 어떻게 소진을 해야 되고 또 사용을 해야 되고 또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네 많은 부분들이 에 이게 해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제가 또 선정했던 그 선정 지금 되고 있는 그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비를 어 비목별로 어떻게 어떻게 소 소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에 많이 어려워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어 과제가 선정이 된다고 해도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는 걸 조금 좀 알고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나라 기업들 대표님 수준이라는 게 참 아직까지는 조금 네 기업과 정신 수준으로 봤을 땐 아직 이제 1단계 정도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물론 질문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내 바람직하고 하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죠 좀 그러기에는 네 어 외부 전문가가 이미 뭐 저기 그 개정 되어 있어서 이제 그래서 그 대표는 그냥 기술 자문료로 해서 근거사항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그 과제 담당자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본인은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법령 사항에 대해서 밑에 첨부 파일인데 첨부 파일 다시 한번 볼게요 첨부 파일 보시면 이게 이제 기정원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기술 개발 관리 관리 시스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지침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2017년 버전으로 바뀌었으니까 참고해서 작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 보시고요 이거 찾으려면 되게 어려워요 또 하나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설명에 재미있는 질문이 뭐였냐면 아 뭐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신청서가 어디 숨어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아 참 그러게 어 이게 어디에 이렇게 숨어있은 숨어있다고 좀 찾기가 어렵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상 이제 대표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트들을 많이 열심히 보고 있다는 그걸 현장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쭉 해서 다 보려고 그러면 상당수 많아요 이거 다 언제 보겠어요 네 이거는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관리상 지침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용 바뀐 것만 잠깐 보면 이 내용 바뀐 거 내용이 보면 여기 일단 개정된 내용 사항은 정실미 카페에 바로바로 업로드 또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또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1개 과제 추가 50억원 이상인데 요 이제 용어로 용어로 검색을 해서 찾아봐야 겠죠 요 법령 법령이 아니라 뭐야 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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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에 컨트롤 F로 50억원 이라고 쳐봅시다 여기 제가 일부러 색깔을 또 칠해 놨어요 그래서 과제 제한 규정 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상당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중소기업청 그 기정원에서 이제 지금 전담기관으로 하고 있는 과제들을 또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창업성장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제품서비스 중소기업 상용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중소기업 r&d 영향 재고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 내역사업하고 세부사업 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용어를 좀 같이 좀 쓰시면 좋을 거구요 그래서 기본 사업명 그 다음에 이제 내역사업 내역사업들이 창업기업 기술창업 투자연계기 팁스 같은 것들 여기도 있네요 세부가제 제품공정 뿌리기업 첫걸음 대학 전략협력 뭐 이런 것들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재신청 가능 세부가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가제는 중복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는 건 내역사업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래 졸업인증제 사업이라 그래서 졸업제 사업들이 다음과 같이 다섯개가 있습니다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 전문기업 협력 r&d 이렇게 있구요 대부분 창업기업 위주로 되어 있고 10년이 넘어도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창업제한 상업성장 빼고 나머지는 그 업력 제한들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제 횟수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 기술혁신과 상영화 사업은 제한 없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계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이템이 많이 있어야 겠죠 그러려면 아이템과 연구원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구요 바뀐 내용들 다시 한번 해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놨습니다 그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더 이상 볼게 없네요 여성연구원 한번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칠해놨어요 지원법에 따라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기업일 창업일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거 현금계상 할 수 있고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어차피 주는 인건비인데 과제계획비로 지급을 또 하실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지침사항에 또 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버전 좀 바꿔서 봐야겠죠 그 다음에 봐야 될게 네 저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과제 수행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는 게 결국에는 좋겠죠 음 그리고 여기 좀 볼 만한 내용이 하나 뭐가 있을까 몇 가지 좀 과제 관련해서 이제 요 정도는 조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과제 형태라는 게 있어요 공고 내용 형태가 있는데 지정공모 자유응모 품목 지정형 요 세 가지 정도 구분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요즘에는 대표님들이 이런 정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정공모는 RFP를 기준으로 합니다 Request for Proposal라고 해서 제안서입니다 제안서 제안서를 먼저 제출한 내용에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모가 그리고 자유공모 자유응모 우리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자유응모하고 그 다음 품목 지정형 품목 지정형은 지정공모하고 조금 더 좀 분야가 넓게 넓게 이렇게 266개 세부 과제를 품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40개 전략 분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40개 정도 이게 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런 이 분야를 정하는 내용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취합해서 나오는 건지를 좀 이따가 좀 같이 보여드릴 건데 그거 참고해서 꼭 확인하시고 그런 내용 정도 그래서 두 가지 바뀐 내용 한번 같이 봤고요 그 다음 드디어 오늘 할 내용 메인으로 할 내용이 R&D 지원 시책 활용 실무에 대해서 이 설명회입니다 설명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내용이 기정원에서 기정원 기술정보지능원에서 성과혁신부의 김종윤 차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과혁신부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가 이게 인터넷으로 이 파일들이 업로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자를 보면서 좀 같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걸 다 스캔해가지고 같이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요 조금 네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뭐 하나 제일 많이 이제 그 추천하는 게 결국엔 하반기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상반기 이제 대부분 많이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없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대표님들이 실망을 많이 하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담당자들도 뭐 그냥 뭐 할 말이 없죠 속으로는 아마 좀 답답해 했을 겁니다 일단 팁으로 알려준 내용들만 쭉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 지원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그 중소기업청 그쪽 관계자분들이 현장 그 평가를 가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금 예산이 차이가 있는 거 그거 좀 참고해서 지원을 하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상기원에서 상기원 아니고 이건 다음 얘기 그 다음에 조금 상기원에서 하는 거네 상기원에서 하는 사업들도 같이 지금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게 월드클래스 30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 얘기 했었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청 지원사업들을 보려면 SM테크라고 하는 사이트에 근데 이 관리 시스템 사이트는 모두 다 회원가입을 하셔야지만 좀 보실 수 보기가 조금 편한 보실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해서 꼭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서 사업을 보라고 이제 그런 참고사항을 얘기를 해줬어요 하반기 지원사업이 그렇게 많지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창업성장 3차 4차 이제 3차도 지금 끝났고 4차 이제 7월달에 남아 있구요 공정품질 지금 6월달 21일까지 지금 3차고 네 그 다음 8월달 9월달 네 9월달 쯤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죠 어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하기 이제 좋은 사업들은 R&D 기획지원사업이 있고 어 구매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배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참고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또 진도 점검에 대한 부분 단연차 과제 같은 경우 이제 뭐 혁신형 기업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에 중간에 진도 점검으로 인해서 에 1차 년도 사업 보고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어 참고사항 중에 하나가 정량적 평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이 과제 평가를 할 때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 보통 다 세계 최고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어 세계 최고 100% 이상으로 하면 어 도전성이라고 하는 점수가 상당히 높지만 대면 평가일 때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에 주의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고 올해 지원사업의 타겟팅 목표는 수출과 고용지원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출 부분하고 고용지원에 대한 부분 고용 창출이죠 고용 창출에 대한 계획사항들을 에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걸 잘 에 작성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지금 기정원 얘기하는 거에요 어 기술 지원 수준에 대해서 차별성 도전성 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때 도전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어 파트1 파트2 그 다음 세부 설명자료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 보통 파트1 같은 경우에는 파트2를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하면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트2를 에 5페이지 이내로 잘 작성한 걸 또 요약을 해서 파트1에다가 에 입력을 하시면 그게 바로 파트1 됩니다 파트1은 별도로 작성하는 파일이 아니고 업로드하는 게 아니죠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니까 그 다음 세이브 설명자료는 파트2를 조금 보충하는 자료로 에 여기서 주식 주요하게 많이 보는 게 뭐라구요 에 이게 좀 웃기는 게 에 여기 담당자가 얘기하는 게 웃기는 게 참 뭐냐면 이게 기술 개발 단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시작 시제품 제작 단계 그래서 어 시제품 제작 단계인데 어떻게 고용 창출을 논할 수 있겠어요 이게 팔리지도 않았는데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무슨 고용 창출을 한다고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평가지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게 에 주의사항 포인트가 하나가 성능 지표에서 그 단위 있죠 단위 단위를 쓰는 란이 있는데 단위에 오류를 많이 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맞지 않으면 이 평가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에 굉장히 에 좀 얼굴을 찡그린다고 해요 그래서 단위 부분을 조금 잘 주의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에 웃기는 게 해외시장 진출 계획 할 때 에 굉장히 자세히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하고 관련된 내용이겠죠 해외시장 진출 계획이 에 고용 현황하고 해외시장 진출 계획을 쓸 때는 자세히 즉 개발 기술의 개념도 구조도 프로세스 할 때 꼭 그림으로 좀 웬만하면 첨부를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좋다 뭐 그런 얘기 했고 아 그 다음에 그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과 트렌드 같은 경우를 꼭 첨부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참여 기관하고 만약에 컨소시엄으로 해서 같이 이제 만약에 사업결 지원을 할 때에는 주간 기관을 필히 에 여기 그 설명 자료에는 50% 이상이라고 써놨는데 설명하는 담당자는 에 70% 이상으로 하라고 그때요 그렇게 또 팁을 얘기해 주더라구요 좀 웃기는 거예요 그죠 에 그리고 에 다시 한번 중복해서 설명하는 건 세부 자료 이제 세번째 사업계획서 세번째 세부 설명 자료 작성할 때 어 두 가지 포인트가 기술 개발 이후 계획을 할 때 그 보통 이제 스마트 분석이라는 걸 많이 이제 쓴다고 하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한눈에 보이게 음 한번에 딱 보고 아 기술 개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한눈에 보일 수 있게 한눈에 보인다는 말 참 어려워 우리나라 말은 에 아무튼 그렇게 에 작성을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꼭 다시 한번 강조한 사항이지만 국내외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쓸 때는 꼭 근거사항에 대한 출처 에 그 부분을 꼭 명기를 해서 에 제출을 하라는 음 작성을 하라는 네 그런 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품목 지정에 대한 참고 자료 로드맵이 있는데 그 근거사항 시장 동량이나 이런 분야별 산업에 대한 이런 동량 자료들을 어 뭐 외부에서 찾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이 중기청에 이 기술정보지능원에서 진행 전담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중소기업기술로드맵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꼭 참고하라고 또 그걸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가지 사이트가 있긴 한데 알려준 사이트 중에 가장 강조한 사이트가 중소기업기술로드맵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에 주소는 에 sm로드 smroadmap smroadmap . smtech.go.kr 아 이거를 제가 ppt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넣었네요 에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에 smroadmap smroadmap . smtech.go.kr 아 이거를 제가 ppt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넣었네요 에 중소기업기술로드맵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이 사이트를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에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에 http 에 에 뭐야 콜론 슬래시 슬래시 smroadmap . smtech smtech.go.kr 로 꼭 들어가서 에 이 중소기업청 분야별 산업 시장 에 기술 동량 자료들을 에 참고해서 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좀 더 에 어 친근감있게 작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 고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기본적으로 에 에 뭐 사업 관련해서 볼 때는 티파 에 그 다음 어 케이트 사이트 그 다음 iitp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에 요정도 사이트 또 보시면 도움이 되구요 어 대면평가 마지막으로 관련돼서 이제 사업계획서 하고 현장평가는 현장평가는 별거 없어요 현장평가는 그냥 기존 사업계획서 상에 있는 내용과 부합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그 기업 대표의 어 의지 어 그런 것들 또 현장에 대해서 이브 이 기업이 충분히 가능할지 안할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쪽 정도로 해서 대부분 현장평가에 탈락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걸로 저도 봤구요 다음 이제 대면평가에서 당락이 좌우되죠 그래서 대면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대면평가 준비를 많이 안해오나봐요 대표들이 좀 옛날 할 뿐이고 하다보니까 연습을 좀 안하고 뭐 이렇게 온 티가 너무 나서 좀 그러면 정말 그 발표를 보기가 참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 발표 자료 준비할 때 중요한 사항은 기존 제품과의 기존 기술이나 제품과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해 달랍니다 그래서 첫번째 페이지에 이게 빡 하고 들어가 있어야 겠죠 예 기존 제품은 이렇고 우리 제품은 이렇다 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에 그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인프라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할 건지 이제 그런 역량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어 정량적 지표는 늘 늘 봅니다 늘 이건 제가 뭐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늘 봅니다 제가 r&d 할 때마다 얘기했던 건 이제 정량적 평가 성능 지표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팁으로 알려준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그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 그 발표 자료를 다 이렇게 ppt 발표를 다 끝낸 다음에 만약에 그 우리가 성능 지표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아니면 아 제품과의 차별성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또는 에 뭔가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랍니다 멘트를 가르쳐 줬어요 멘트를 사업계획서의 미비점이 발견하였다면 발표 자료에 보완하여 준비하면 되는데 아 이때 에 꼭 이렇게 말을 하랍니다 선정이 된다면 수정사업계획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예 이거 기종은 이 김종인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표할 때 이렇게 꼭 에 선정이 된다면 수정사업계획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으니까 꼭 얘기하고 필이 들어갈 내용이 하나가 마지막에 꼭 이번 그 사업계획서 사업계 이번 사업에 이번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포인트가 수출과 고용창출 네 수출과 고용창출 근데 이건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매년 똑같은 것 같은데 올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박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대면 평가할 때 또 주의사항이 뭐냐면 첫번째 첫번째 인사를 할 때 꼭 에 발표자와 같이 동행한 연구원들을 꼭 에 간단하게 소개를 꼭 하는 것들이 에 없다 없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얘기고 아 필이 녹음을 해서 나중에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꼭 그 이 틀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첨부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구요 아 그 다음에 어 또 주의사항 하나가 그거더라구요 그 발표자료를 발표자료를 가지고 갈 때 꼭 여러개 버전으로 해서 준비를 해라는거 네 버전 특이한 것들인 지네들 컴퓨터 좀 업그레이드 하지 씨 뭐 발표자료를 이렇게 2007 버전 2003 버전 에 두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준비를 또 하라는 네 얼토당토하는 뭐 같은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 그렇게 해서 대면평가 발표를 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다음에 아 이거 이걸 안하는 대표님들이 상당수 많이 있나봐요 이건 또 저희 앞에 에서도 나름 전략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정리 발언 1분 네 이거 이거 정리 발언 1분을 꼭 하라고 네 이 담당자가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디 이제 가서 발표를 할 때 이거는 꼭 이 사업과제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발표를 할 때도 마지막에 항상 에 우리 기업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에 사업까지 를 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뭐 뭐가 포인트 이런 포인트에 대한 이제 정리 발언들을 에 많이 안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좀 하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 주더라 그래서 정리 발언 꼭 하시면 에 좋구요 고개 이제 기정원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어 기정원에서는 이제 또 그 질문 사항들 얘기를 좀 몇개 지 얘기를 드릴게요 그 기업 대표님들이 거기서 질문을 한 내용 중에 에 에 민간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수 많이 된다 그래서 이걸 좀 분할납부를 좀 하면 어떻겠냐 이제 요런 제안을 또 제안도 받더라구요 근데 그런 제안을 들으면 들을 듣고 이제 그 김종인 차장이 얘기하기로는 에 차 차후에 지금 얘기 중이다 지금 이제 현금 납부하는 부분 자부담 현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할해서 납부를 에 사업비하고 어 조금 비중을 맞춰서 이렇게 납부하는 방식을 조금 고려 중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려 중 이라는 얘기는 에 아직 얘기 중 이랄 뿐이지 뭐 이렇게 바뀐 단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가 있었어요 지금 기존에 지금 창업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보니까 창업성장 혁신형인가 뭘 하고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이게 사업계획서의 기본 폼이 왜 제조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작성에 참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 웃기는 게 이 또 성능 지표를 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 하는데 이 성능 지표 하는 게 참 어렵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담당자 그러니까 과제 담당자 과제 담당자 통화를 했더니 그 과제 담당자가 성능 지표를 tta 로 tta 로 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로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좀 분야별로 한다든지 뭐 전문화 별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아 이게 원래 예전에 사업계획서가 분야별 파트별로 막 이렇게 천차만별로 되어 있던 걸 지금 통합한 거기 때문에 에 다시 원래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대신 기본 폼을 조금 에 분야에 맞게 소프트웨어 분야에 맞게 에 분야에 맞게 고거를 좀 이제 만들어서 제출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에 제조업 아닌 기업들이 이 사업 과제를 신청하는 기업 비중이 보면 10% 정도 이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부분 90% 가 제조업 이라고 보시면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서 폼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 r&d 기획 r&d 기술개발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한 기업들은 그 다음 사업화에 넘어가야 되는데 왜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없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확장하면 어떠냐고 이제 그런 제안을 또 한 대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하는 얘기를 기정원 또는 sm테크 sm테크에 지금 어 하나은행하고 중진공하고 연계해서 사업화 자금을 연결해 주는 에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고 자금을 조금 활용하시는 게 맞다 별도로 출연금으로 이렇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 아직은 조금 어렵다 근데 향후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과제 사업 수행을 하면 융자도 같이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r&d 지원 사업을 하셔서 수행하시고 세금으로 기술 개발 하시면 이게 확실하게 시장성이 있고 사업화가 된다고 하면 융자를 받아서 사업화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이제 기정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번째 상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선임연구원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참고할 사이트가 있어요 좀 상당히 많아요 ntv 사이트라고 해서 기술은행 사이트 기술은행 사이트가 있고 키아트에서 연계된 사이트가 있는데 뭐가 있냐 PMS하고 RITIS, ITS, 이런 ITS? ITS가 아니라 I... 저기지 싶은데 틀린 것 같은데 sorry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이씨 ntv는 설명을 안했고 ITS, ITS인데 이거 오타네 아이씨 네 지금 바꿔야겠다 T 네 제스송 입니다 이 사이트 이름이 특이해 가지고 네 그래서 그 상기원에서는 지금 조금 이 박주영 박주영 맞나 김주영의 박주영이네요 박주영 선임연구원님이 얘기하기로는 지금 ntv 관련해가지고 지금 본인이 담당을 맡고 있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조금 확장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술 이전 진행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한 3 40개 밖에 안되더라구요 키아트에서 연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가 사업관리 시스템은 pmsri.kr 사이트구요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은 ritis라고 해서 ritis.kr이고 산업기술종합서비스라고 해서 각종 정보 아까 얘기했던 그 로드맵 있죠 중소기업기술 로드맵 그건 기정원에서 하는 기정원 중소기업정 기정원에서 하는 거고 산업기술종합서비스는 키아트에서 하는 건데 itts.kr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런 동량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되고 키아트 콜센터가 026009에 3000번이랍니다 하루에 전화통화는 보통 평균 300콜 정도 나온다고 하구요 박주영 선임연구원한테 전화가 하루에 100통 정도 간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콜센터 전화번호가 연결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이렉트 전화번호가 담당 자기 전화번호 겠죠 026009에 3991 이메일 주소도 알려주고 명함도 받았는데 아 그건 너무 개인적인 정보라서 여길 전화해서 나중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ntb 하고 r&d 규정 관리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더라구요 관리한 사람 그래서 여러가지 r&d 규정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안도 많이 하고 또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규정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 이분이 이제 설명한 데가 189개 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제가 189개라고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케아트가 중진공 하고 지금 제휴를 해서 이번에 하반기 설명회를 하게 되었고 근데 아 참 웃기는게 기 상기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대부분 한 90% 가 다 끝났어요 다 상반기에 끝났고 전말을 연말부터 시작해서 작년 연말이겠죠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예 올 상반기 4월 그 쯤에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6월 달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추천드리는 추천 추천 이라기 보다는 에 여기 그 얘네들이 지금 중진공 하고 이제 제휴를 맺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게 이 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 정책에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이거 내일 모레까지가 지원이 끝나야 내일 모레까지가 네 16일까지 입니다 16일까지 이번에 지원하는 건데 이게 천만원 먼저 줍니다 천만원을 먼저 해주는데 그 기업한테 주는게 아니고 저기 그 컨설팅 하는 업체한테 먼저 천만원 주고 그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걸로 먼저 한답니다 그래서 이 키아트 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 산업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 하고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 테크노파크 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같이 한번 보시고 뭐 기술사업과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게 있긴 한데 지금 현재 한 ntv 를 통해서 30개 업체들이 지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기술평가 비용 지원은 기부하고 하고 있는데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니까 네 별로 재미없는 사업들이고 재미있는게 뭐였냐면 제가 보고 재미있는 것들이 뭐였냐면 제가 같이 지원했던 것도 r&d 재발견 사업도 있긴 하지만 그 보다 예 지금 이거 말씀드린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 요게 조금 복잡하더라구요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이 음 네 시장검증후 집니다 네 맞아요 시장검증후 예 안 나와있네 어디다가 해놨지 이게 다음 얘기인가 아 이건 중진공에서 설명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은 이건 상기원이 아니고 예 상기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 뭐가 있냐면은 pms 하고 리티스 사이트 지역사업하고 pms 키아트 사업관리 시스템이 지금 통합 중이라고 합니다 2017년 그래서 아 전반적인 사업 공고가 100% 안 나와있다고 합니다 100% 안 나와있으니까 키아트 사이트의 공고 사항을 좀 사업 공고 사항을 에 좀 참조해서 에 사업을 좀 보시는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필히 에 키아트는 본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에 자기 사이트에 키아트 사이트에다가 에 공고를 해야지만 다른데도 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에 지금은 아 사업관리 시스템인 pms 하고 리티스 사이트는 지금 통합 중이라서 조금 띄엄띄엄 공고가 올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하시고 마찬가지로 아 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 로드맵 처럼 에 산업기술종합시스템 이라고 해가지고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itts 에서 산업기술지식 포털 이라고 하는 정보 동량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전부 다 회원가입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에 그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ntv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ntv 에서 기술이전 단계에 통상 실시권 전용 실시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기술이전에 대해서 되게 애로사항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ntv에 대한 애로사항 질문이 뭐였냐면 기술이전을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대기업에서 어떤 매매로 해서 이렇게 기술이 이전을 해주는 걸로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평가가 나왔는데 통상 실시권이나 전용 실시권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 기술은행에서 매매 이전을 해서 기술이전을 받고 노하우 이전까지 받는 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은행은 통상 실시권이나 전용 실시권으로 이전 받는 거 정도로 생각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 좀 만약에 기술이전을 이제 외부에서 진행을 할 때 제가 중계가 가능한지를 물어봤더니 중계를 한번 개입했다가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계를 개입하지 않고 대신 기술이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노하우에 대한 보호를 잘 작성을 해야지만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거나 만약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웃기는게 100% 보호는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게 참 웃기는 형국이에요 특허를 이전 받는다고 쳐도 그거에 따른 부가가치 부가 기술이나 연계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100%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그걸 주의해서 이전을 받고 이전을 받는데 있어서는 대부분 통상 실시권이나 전용 실시권으로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기술이전 정보는 ntv 사이트의 기술이전 정보의 수요기술 이전 지원 이라는 부분에서 찾아보시면 이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했구요 쟤는 ntv 사이트는 옛날에 한번 봤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안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내 할 내용의 중진공 그래서 중진공이 기술사업화 이제 그 지금 댓글에도 댓글 댓글 채팅 채팅에도 말을 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조금 복잡한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음 두 가지가 되어 두 가지 두 가지가 되는데 뭐냐면 r&d 사업 수행을 성공으로 판정 받은 거 판정 받은 그 기술 또는 에 자체 특허 등록된 기술 특허가 등록된 기술인 경우 기술인 경우고 그 특허가 등록된 기술이 개발이 완료가 된 거를 사업할 때 사업할 때 요 지원사업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중진공에서 하는 거예요 중진공 중진공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모레까지 입니다 16일 신청서 한 장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니까 꼭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꼭 작성해서 진행을 하셔도 될 될 겁니다 그래서 됩니다 보통 어 방식이 3가지 방식으로 이게 지금 지원이 되는데 먼저 어차피 1단계가 다 어 기술사업화 진단 이라는 거 합니다 기술사업화 진단을 하는데 보통 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천만원은 아 이 중진공에서 중진공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공짜 입니다 공짜 그 다음 시장 검증을 하는데 시장 검증을 하는데 하기 전에 사업화 기획 지원을 또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이 사업들은 1년 단기 사업을 예상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장기 사업화로 하는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2-3년 이상 만약에 개발을 해야 된다거나 어 양산을 준비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니까 1년 정도로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은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인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tmc 라고 해서 tmc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개인데 뭐 보통 음 세 가지에 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해당되는 것들이 추가 r&d 가 필요 없는 경우가 이게 첫 번째 사업화 역량이고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지원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기업 진단 사업화 진단을 했는데 어 추가적인 r&d 가 필요하다 그러면 중진공에서 중진공에서 에 추천을 해준답니다 추천을 해줘서 음 r&d 지원 사업에 에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만원 돈 안 드리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기획 성공을 해야지만 또 시장 검증으로 단계가 넘어가요 그래서 시장 친화형 이라는 부분이 있고 에 중진공에서 누구한테 추천을 해줘요 기정원한테 추천해준답니다 기정원에게 에 기정원에게 추천을 해줘서 사업 r&d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 보니까 근데 또 웃기는 게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게 16일 금요일까지 신청서 이제 접수하는 건데 한 장짜리 에요 이게 접수하는 건데 추천 이라는 게 100%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어요 추천 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추천일 뿐이에요 왜 융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추천 이라는 건 그냥 어 해당 된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지 꼭 그렇게 추천을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되고 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참여 의향서를 한 장짜리 한 장짜리 사업 의향사를 어 작성해서 이메일로 에 보내시면 바로 접수가 되니까 내일 모레까지 입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입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틀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해당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에 하시면 좋구요 에 등록 특허가 있는 경우에 개인 개인 기업인 경우에 에 대표자 대표자 또 법인 기업인 경우엔 법인이 그 특허를 등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전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없죠 에 법인이나 개인 대표자에게 이전을 해서 뭐 이 등록 특허를 가지고 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이미 늦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게 하루만에 에 컨펌이 되기가 삼상 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셔야 되구요 다음에 지원을 하시는게 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해당이 안되시면 작성하는 란은 되게 간단해요 10분이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10분이면 작성할 수 있으니까 금요일날까지 네 지원하시면 될 거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여기에서 하는 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에 설명을 하는데 에 전부다 음 질문이 없어요 뒤로 갈수록 질문이 없어 상기원하고 여기 앞에까지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대표님 질문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나중에는 따로 외부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그랬는데 이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질문이 없어 이게 내용이 아 진짜 얼토당토 안한 내용이고 정말 이 금액도 진짜 어이가 없게 책정이 돼 있고 어 네 뭐 이 맨데이 계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긴 했는데 어렵더라구요 이게 이걸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뭐라 그랬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 이게 학력사항이 너무 제한 조건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좀 어 꼭 학력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경력사항이 상당히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컨설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지원을 안 해주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 그 이제 상기원 담당자인 박주영 선임연구원이 얘기하기로 아직까지는 그 학력 제한 조건에 대한 걸 규제를 풀 수가 없다 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또 뭐 가점에 대한 얘기를 또 해줬는데 별로 네 별로 들어봐야 도움이 안 되는 내용 같아서 그건 넘어갈게요 어 그래서 뭐 컨설팅 지원사업 r&d 에서 이거 하는데 이제 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 이 중소기업청 r&d 컨설팅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r&d 지원사업을 선정된 확률이 어느정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담당자가 뭐 몇 퍼센트라는 이런 말은 좀 못하고 어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컨설팅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에 고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그다 아직까지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이라는게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게 에 별로 이렇게 확률이 그렇게 높거나 그래서 이 중진공이 이번에 아마 그 키아타 하고 기정원 하고 이제 조금 제휴를 지금 맺으면서 연결고리를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네 돼 있어요 예 그래요 하하하 네 그래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서는 그닥 질문이 별로 없고 대부분 한 처음에 이거 설명에 갔을 때 한 100명 정도가 왔었는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이 발표하는 때는 남은 사람이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예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 그 발명에 설명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 뭐야 질문이 상당히 수준이 이제 작년하고 다르게 좀 높아지니까 1시간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그 설명 발표 하나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1시간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뭐 1시 반부터 원래 5시 반까지 였는데 에 딱 3명 3명 4명 발표 했는데 시간이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4시 반 쯤에 끝났어요 4시 반 쯤에 끝나서 에 뭐 끝나고 나오는데도 차도 별로 안 막히고 다행히 에 밖에 나와서 막혔지 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설명에 하반기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네 몇가지 좀 이렇게 좀 콕콕 찝어 줬으면 좋았었는데 여기 아마 지금 참여 안한 상기평 관련 지금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아 상기평도 안들어갔지만 애기평도 없구나 에 그래서 아마 만만한게 상기원이었던 것 같아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만만한게 상기원 이어가지고 아마 에 그당 많지 않잖아요 189개 밖에 안되는데 사업가 제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반 제조업이나 기업들에게 많이 또 연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 그리고 질문사항 중에 그런 질문도 나왔어요 그 서비스업 쪽을 확정한다는데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너무 해당되는 내역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대부분 하드웨어 융합형 이라고 해가지고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지원이 안되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하드웨어를 같이 같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상당수 드물죠 왜냐면 소프트웨어는 어플 위주의 개발이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미 웬만한 하드웨어 기기들에게 다 접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os만 깔려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 담당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준비를 쉽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이렇게 질문들을 하실지 모르고 준비를 해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설명회에 가면은 얘네들이 준비를 아마 잘 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어 뭐 한 3시간 동안 재미있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한 요약본으로 해서 한 30분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렇게 해서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가면 볼펜 주잖아요 네 3색 볼펜 퀄리티 좀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오늘 방송 아침부터 일찍 네 괜찮았나요 네 오늘 저는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담당자들이 쩔쩔매고 이렇게 답변하고 뭐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고 네 이 전회하고 확실히 달라요 작년에 중소기업청에서 어 전체적인 이제 r&d 지원사업 전체 설명회 할 때는 굉장히 뭐 정신없어 하고 뭐 답변도 잘 못하고 대충대충 하고 그랬는데 어 점점 점점 날이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네 오늘은 r&d 지원시책 활용실무 하반기에 설명회를 한번 네 봤구요 음 아마 내년 상반기 되기 전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또 할 거야 분명히 해요 할 수밖에 없어 이제 사업비가 남으면 9월 10월 달에 에 무료로 에 밥 주면서 에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마 설명회 굉장히 많이 할 거에요 여러분들도 에 밥 에 밥 챙겨 먹어 가면서 에 설명회들 많이 가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전에 하고 다른게 뭐냐면 일단 담당자들이 명함도 잘 주고 어 전화도 연락도 잘 받고 다음에 여기 이런 발 설명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그냥 직함만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충대충 했었는데 지금은 어 실무 담당자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을 알면 그 사람들한테 회신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 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서 명함도 많이 받아 오시고 또 관련해서 이제 여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애로사항이 있는 업체들도 있을 거에요 근데 어 제가 거기서 이렇게 막 명함을 주고 하긴 조금 네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뭐 받아오는 건 되잖아요 주는 건 어려워도 받아오는 건 되니까 많이 많이 받아 오시면 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 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r&d 지원 시책 설명회 후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구요 네 아유 방송 끝났는데 또 새로운 분 한번 잠깐 들어 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에 오시면 보실 수 있구요 또 유튜브에서 한국기술개발협회 라고 치시면 네 제 방송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실 수도 있구요 아 아프리카 방송에서도 24시간 재방송 하니까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다음주 수요일날 봐요 예 오전 10시 입니다